오늘의 영상 포인트 같이 할래? 좋아요! 오늘의 영상 포인트! 김계정은 오늘 외국 서버를 한다. 외국 서버엔 모자르지만 착한 친구들이 많다. 총 열다섯 판을 넘게 했는데 여긴 컨셉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.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컨셉질로 지옥을 선사한다. 그럼 즐겁! 아! 아! 얌전하게 오프닝을 가져가야겠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물건은! 넘어갔어요! 외국인들이랑 하기! 자 외국인들이랑 할 건데 한국은 엄청난 낚시질에도 이제 당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과연 아직도 어린이들이 많은가? 가 궁금해서 하려고 합니다. 자 바로 온라인 들어가주고 서버가 이제 나눠졌죠. 그래서 여기서 노스 아메리카 서버 들어가지고 오늘 해볼 게 뭐냐면 바위 있잖아요 바위 그 눈맵에 바위 바위 뒤에 들어가가지고 찾아온 애들을 하나하나 죽이려고 그러거든요? 거기에 오게 할 수 있는 닉네임이 뭐가 있을까? 하이 굿 아 컴 언 이렇게는 아무것도 없이 하고 외국 서버는 원래 이렇게 말이 없나? 애들이 한마디도 안하네? 일단 말 안하면 안을수록 좋지. 어차피 나는 말을 못하니까 질려죽겠네 뭐 이렇게 한참을 안 들어와 애들이 너무 느려 그리고 캐릭터 움직이는 게 일단 10명 딱 됐고 드디어 시작한다 와우 아이씨 크론이야 크론이면 니가 어떡하냐 이거? 우리 그냥 미션만 주구장창 해야겠네 말 없이 어? 이거 확시 미션인데 외국에도 확시 개념이 있나? 일단 파란색이 내꺼 봐주긴 했거든? 보라랑 파랑인가? 고치질 않아 아무도 이렇게 맞춰야돼 오오오 아익 세상에 와 외국애들은 이게 협동심이 있구나 야 어떻게 임포스터 두 명이 딱 와가지고 딱 한방에 죽이냐? 야 근데 놀라운게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해 전등에 야 시민들 다 어딨어? 각자 미션하고 있나봐 아니 야 너 뭐해 너 드디어 한 명 온다 오 그렇지 아우 죽었어 야하하하하하 이거 그냥 한 명씩 오는 대로 죽이면 되는 거 아냐 이제? 어 고치러 왔다 야 리포트 눌러야지 야 리포트 눌러야지 답답해 야 심지어 정기 고치고 있던 애가 부른 것도 아니야 뭐라고 할까 얘네들은 얘들아 근데 진짜 웬만한 어느 방을 가든지 간에 다 이동속도가 1위 고정이네 어 옐로우 뭐 뭐 뭐 옐로우 오케이 얍 떱 외국 서버에서도 캐리를 하는구만 오 야 얘네들 너무 어설퍼 브라운 어 브라운 스펠링이 뭐지 브라운 스펠링이 뭐지 브라운 아임 룩 퍼플 어쿠웨이 프롬웨이 베드웨이 아 민트 민트가 눈앞에서 죽었다고 마이 아이스 프론트 킬 민트 아유 영어의 한계 진짜 홀리쉣 홀리쉣 아 이거 야 임포스터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것도 지금 너무 처절하다 진짜 공부를 해야 돼 사람은 브라운 이거 잡고 따라오고 있을걸 이거 봐 따라오네 야 얘들아 나 의무실 봐줘 오케이 이거 봤으면 뭐 오케이 하겠지 얘네들도 알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가 이렇게 멀어 어어 야 브라운 어어 저게 벤트 타다가 나한테 걸린 것 같아 야 벤트 탔잖아 얘 지금 어디갔어 여기 떠네 제발 오케이 나 미션 끝났어 이거 왼쪽으로 가면 하얀색 죽어있을 것 같은데 어 하얀색 죽어있어 레프트 사이드 브라운 칼룸 야 웨후 아 어려웠다 예스 그렇지 오케이 암 모빙 이어 웨스 더 바위 디스 이스 바위 야 바위 한놈만 와 한놈만 오면은 뼘살을 내주겠다 하노우 왔다 하이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이 딱 가운데로 왔을 때 내가 널 숨겨줄게 이렇게 아하하하 아하하하 리포트 범위가 근데 좀 넓거든 아 이 정도네 근데 얘네들 리포트도 모를 것 같아 리포트 딱 떠도 안 누를 것 같아 가만 괜찮은데 어 들켰어 웨얼 근데 이거 내 닉네임 못 보지 않았을까 원래 색깔로 보통 하잖아 레드 브라운 오렌 얘들은 살짝 추리 같은 거 없이 그냥 북북 찔러보는데 오케이 다시 바위로 간다 컴온 디스 이스 바위남 한 명만 와 한 명만 궁금하지 않니 얘들아 아 지금 딱 내려왔으면 딱인데 덤보야 와 덤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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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아우 덤보야 일로와 미미 아이와스 윗핑크 아기 여기서 킵되면 사실 이기는 거라서 얘들은 이런 별로 생각이 별로 없네 여기서 킵하면 진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아 여기서 잡으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임포스터 걸리기 좀 그냥 내가 고쳐야겠다 지금 연두는 어리둥절 할 거야 헬로 어 초록 연두야 부채 아우 여기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나와라임 버스터 가자 나의 위치로 하여 컴온 아 진짜 왜 지나가 이걸 또 궁금해 미치겠지 궁금해 미칠 거야 하나만 와 오는 순간 너희들의 게임은 시작된다 그렇지 와 빨강아 일로와 그렇지 자 시간 좀 봅시다 실험실에서 이거 오케이 집안장치 고장 내뜨리고 20초 딱 번 다음에 여기로 한 명 더 오길 기다리면 돼 오 오 오 안돼 안돼 보라색이 발견했지 This This Purple Can't not see 리포트 버튼 팝업 오 그렇구나 그래서 날 못 봤다는 건가 쟤 지금 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킵 어 나 못 봤나 본데 대박 아 좋아 이거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아주 이거 아주 개꿀 명당이로구만 들어와 아 씨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전등 때문에 못 봤나 보다 방금 주황아 한 번만 더 지나가라 궁금하잖아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부식각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 어이 갈색 또 지나간다 어 하 아 이거 완전 갈색한테 몰리겠는데 침묵이 금이야 웨얼 도 하지 말자 오 얘도 그냥 리포트 눌렀다는데 But where? Ah shit 괜히 채팅 쳤다가 내가 컴온인거 갈색한테 들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스킵해 모두! 스킵 스킵 그렇지! 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이제 이거 의심을 좀 피하기 위해서 딴 데로 가는 척을 하면서 어 노랑이 그렇지 너 들어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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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이거 보라한테 들킬 뻔했다 이거 야 이거 이름표 딱 없어질 뻔했네 이거는 사보 전기 딱 걸고 키래 와 이 전력 미쳤어 와 여기서 한 판 더 해야겠다 아 근데 이거 아까 전에 했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 또 가면은 이게 너무 의심 당하는데 하지만 난 또 간다 얘들이 몇 명이나 나간 거야? 왜 이렇게 미션 게이지가 짧지? 전등에 일단 얼굴 한번 내비치러 가자 너무 전판이랑 똑같으면은 애들이 의심하거든 나 고쳤다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지 야 이 방 애들은 좀 활발하다 다른 방은 뭐 전등 고치러 오지도 않는데 이번에 한 명을 좀 꼬셔볼까? 놀라봐 눈사람 버전 2 한번 해봐 응? 싹 죽이고 캑해버려 헤이 헤이 쨍 쨍 쨍 쨍 커먼 해 헤이 쨍 쨍 쨍 쨍 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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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쨍 쨍 쨍 쨍 아이 커먼 말로 안 들어보고 야 쨍 쨍 쨍 쨍 음 미션 하지 말고 이거나 헹 누락이다 얘 아까 나한테 죽은 애 아냐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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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민트가 나 의심하면서 간 거 아픈데 얘 지금 PTSD땜에 못 들어오는 거 봐 하지만 그렇지 난 미션을 다 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게끔 애 나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봐 둘 중 하나 좀 가라 좀 질척대지 말고 안녕하세요 타이밍 안 좋은 거 봐 얘 방금 더블킬 했으면 대박인데 이거 슬슬 바위 뒤가 랜드마크가 되고 있단 말이지 빨강이 나랑 마음만 통한다면 그렇지 빨강 따라와라 빠이빠이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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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그렇지 나랑 마음만 통하면 얘도 지금 내가 보고 있을 때 즐기고 있는 자 모드거든 내 의도를 지금 완전히 이해했어 얘는 지금 아이디부터가 지금 롤인게 야 여기서 홍보를 좀 해야겠어 톡톡톡톡톡톡 노랑이 결국 도 찾아봤어 야 이거 미션으로 끝나겠는데? 빨강이 얘는 왜 안 움직여 프리를 즐기는 편이구만 이것도 PTSD 하하하핫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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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겠다 이제 욕먹을거 같아 하핫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g.